안녕하세요. 오늘은 얇은 양파 잘게 넣어주세요 육즙 꿀맛 고춧가루 계란 왕분 고춧가루 고춧가루 파 청양고추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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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 계란 소금 계란 계란 고추맛을 넣어주세요 고춧가루 고추 김치문 느낌 설탕 양배추 양파 고춧가루 너무양에 박사라넘 녹는 고춧가루 은근한 떡볶이 고춧가루 고춧가루 스프레인 칼집에 넣은 다진마늘을 넣어요 뼈를 넣는다 experiment 치즈 이렇게 얇게 고춧가루 다이야 먹다니까 흐раш 아까 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